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일찍 오셨네요? 대학생활 6년차. 그동안 조별과제는 질릴 정도로 해봤다. 무수히 많은 빌런들이 있었지. 쉽게 속지 않겠어. 저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는 문창가 20학번 성혜인입니다. 문예창작과 망상에 빠져 사는 글쟁이들. 내 경험치상 대부분 이런 유형은 앞에서는 얌전하다. 단톡방에 화려한 작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이모할머니의 아는 동생의 사촌언니가 위독할상. 안녕하세요. 일본어과 19학번 박동진입니다. 일본어과라. 두 부류가 있지. 일본업계 취업을 위해서라던지. 러브라이브로 일본어를 배웠다던지. 저 쾡한 눈매에 넓은 코평수. 후자일 가능성 5만8천퍼센트. 저 제 큰 안방은 공동구매하는건가? 안녕하세요. 콩콩과 21학번 최수빈입니다. 설마 공대하르미? 응. 아닌거 같군. 아 저는 모델학과 16학번 유수민입니다. 왜? 뭐? 저희 이제 다 모였으니까 조장부터 정할까요? 누구 조장하실 분? 다들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어리석군 스스로 조장 플래그를 세우다니. 언니가 잘하실 것 같은데 언니가 하는건 어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좁은 이마, 얇은 입술.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상이다. 문창과의 얇은 입술이 조장이라니. 저 이번 과제가 대학 등록금을 불꽃에 태워도 괜찮은가에 대해 조사하는건데. 역할분감 부탁할까요? 좋아요. 참고로 저는 컴맹이라. 자료 수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컴공과가 컴맹? 시작부터 연막을 존나 치는군. 컴공과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저 2학번. 코로나 때문에 새내기. 아 네. 그럼 동진님은 어떤거 하실래요? 보나마나 자료조사겠지. 아 저. 자료조사. 그럼 그렇지. 내 6년간 대학생활 속 조별거제의 짬법을 무시할 순. 아니 잠깐. 이 루트대로 가면 내가. 사실 제가 발표만 해왔어서 발표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수미님이 PPT 하실래요? 시발. 아 네. 제가 PPT 디자인 템플릿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저도 있어요. 분명 자료조사하는 저 둘은 잠수 아니면 나물끼겠지. 그리고 문창과 조장은 이모 할머니 아는 동생의 사촌언니가 위독해 발표날 잠수를 탈거고. 그럼 다음주까지 자료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자료 취업할지 의논 조금만 하고 갈까요? 먼저 의견 있으신 분? 저는 불꽃놀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축제니까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대체 어떻게 대학에 들어온거지? 어 저는. 그리고 학교 4년만 다니는게 아니라 6,7년 다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건 학교 입장에서 보너스잖아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음 네 좋아요. 그럼 그렇게 자료조사해서 취업해주시고 발표 전날에 PPT 검토해서. 아 저 걱정마세요. 발표 날에 가져갈게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전날에 수정 다같이 하면. 아 걱정마세요. 저 PPT 신이에요. 아 네. 오빠 자료 다시 보내요. 아까 말씀해주신거 듣고 수정하니까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정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A3 항목도 추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또 가십니다. 내일 제가 깔끔하게 발표하고 마무리 잘해봐요. 회포 풀 겸 조원들이랑 다같이 치맥하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여운 것들. 대학생활 6년차. 빌런 총룡의 법칙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나보다. 아 다했다. 아. 에이플 받으러 가볼까.